지금 뒤에 내용이 너무 많아요. 사실상 우리가 캐몬을 교육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. 캐몬은 시가총액 지금 2천억 원대. 그렇죠.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보로보. 그럼 왜 캐몬과 로보로보를 지금 언급을 하느냐. 여러분들, 선배 분들이 그 수익을 잡아냈기 때문에 그래요. 우리는 그럼 어떤 종목을 하느냐. 그러니까 1조 이상짜리 종목이 279개 종목이 있습니다. 오늘 종가 기준으로 279개 종목. 그 279개 종목에서 심텍. 우와 대박이죠. 오늘 2% 가까이 매집이 들었어요. 하루 만에 쌍거리로. LG 이노텍 사상세대체 신고가 릴리아. 또 LG 현저 폭발적인 시세가 터지기 시작했어요. 거기에 LNF, LG 세미캠. 뭐 그냥 난리가 났어. 난리가. 삼성전기까지. 근데 왜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 그 변동성에 식은딱 흘리시냔 말이에요. 거래대금만 실려있으면 돼. 동진 세미캠도 오늘 VI 발통됐단 말이에요. 골이 달렸지만. 시간에서 잡아 돌리고 있고. 또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이런 흐름들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. 시가총액이 작더라도 거래대금이 실리면 수익기준 잡아낼 수 있어요. 12월 때를 들어서만도 LG 이노텍의 폭발적인 시세가 지속됩니다. 10월 이후에 100% 올라왔어요. 심텍 만만치 않습니다. 11월 이후에. 지금 보시면 상한가 종목. 12월 이후에 상한가 종목만 이래요. 매일매일. 매일매일. 이것을 여러분들이,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스스로 잡아내셔서 수익을 내시고 계신단 말이에요. 캐몬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또 목요일 날 이런 상한가 기준을.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. 와 캐몬이에요. 이 수익들을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 수익들을. 결론적으로는 이런 수익은 어디서 잡아간다?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서 이런 변동이 나올 때 누구나가 놓치지 않고 따라 붙을 수 있는 교육을 다 해드립니다. 다 해드려. 다만 내 계좌가 18원인데 이게 귀에 들어와. 그냥 상한가 종목만 주면 되지. 왜 그래. 아니 상한가 갈 종목을 알면 내가 사지. 다음날 당장의 변동성과 거래량과 흐름을 놓고 보는 거죠.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 거고요. 실질적으로는 어떤 거예요? 아니 몇 번을 얘기해도 왜 그래요 자꾸. 항상 그래 항상. 34년 동안 매번 그랬어요. 선생님 어제 살아난 삼성 전자를 놓쳤는데 똑같은 대형주에서 대박 종목 주세요. 하이닉스 사세요. 엘지이노텍 사세요. 안 사. 심텍 사세요. 안 사. 주성앤지리영 사세요. 안 사시고 꼭 나중에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. 대형주 유지어 포트 잡으십시오. 채널 돌리지 마시고. 마지막입니다. 이제 선착순 20명도 자리 안 남았어요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. 참여하셔서 대박 수익 가져가실 분들만 빨리 들어오십시오.